아 야 자꾸 장난 칠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엔 걸 나한테 뭐 끌리는 게 있나 보지 와우 완전 와우다 왜 나왔냐고 까불지 좀 마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나온 거야 도도한 정수정 역시 넌 내 여자다 나 오늘 중요한 경기 있다 거기서 이기면 나 너한테 고백한다 야 누가 받아놔 준데 무조건 고백한다 기다려라 웃기네 야 윤두준 나 과외하는 쌘네 있으니까 글로 와서 고백해 야 윤두준 뭐야 오늘 고백하러 온도디님 왜 안 와 아유 다행히는 졌어 경기 그게 나 땜에 아예 놓쳐가지고 멍청해갖지 아유 진짜 아유 아 뭐 아 제대로 말해 경기 졌어 졌는데 이 꼴로 어떻게 고백해 야 니꼴 평소에도 그닥 좋지 않았거든 아 그냥 고백해 그렇게 못해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럼 어쩌자고 나 내일 시험 보는데 거기서 깊이 잃고 50점 넘을 거다 넌 50점이 잘 보는 거냐 나로선 잘 보는 거거든 하여튼 나 윤두준 시험 50점 넘고 너한테 고백한다 야 윤두준 뭐야 너 왜 또 하나 심오죠 미안하다 고백할 낯짝이 없다 야 원래도 이제 낯짝 그냥 그랬으니까 그냥 고백해 너 원래 하려던 게 뭐야 시험 잘 보려던 게 아니라 나한테 고백하려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백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래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들어 고백하라고 받아준다고 알았어 야 윤두준 왔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 고백한다며 고백할 거라며 안 할 거야 응 어? 고백 안 한다고 뭐? 왜? 너 말이야 너무 들이대니까 별로야 좀 질려 질려? 나 매달리고 집착하는 여잔 딱 질색이거든 야 나 좋다고 싫다는데 매달릴 때 넌 지고 그냥 고백해 아 고백하란 말이야 그렇다고 아주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 좀 해보고 만나자고 아 무슨 생각을 해 아 그냥 나한테 고백이나 해 아 빨리 아 빨리 놔 놔 놔 아 나한테 고백하라고 정수정 너 지금 뭐해? 뭐야 너 지금 얘한테 매달리는 거야? 아 매달리긴 누가 매달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얘가 저 좋다고 계속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치? 니가 그랬잖아 나한테 고백한다고 내가 언제 귀찮게 좀 하지마 간다 야 니가 그랬잖아 나 좋다며 나 니 여자라며 얘기해 정수정 넌 내 여자라 얘기하란 말이야 야야야야야야 그만해라 야